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것은 224 소만대 쓰읍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훈정 잘해놨네 30 에디가 없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흐핳핳 야 주스 탭 많이 나온다 어디서 많이 나오는거에요? 400 뭔가 되게 많이 나온다? 어어 됐습니다 신청 됐어 곤주님 어디 계십니까 원하시는 그림이라든지 어 지금 너무 많아서 안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말이 없어 나 혼자 얘기해야되나? ㅎㅎㅎㅎ 아 3카 5웹 9 보장 갈거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고 3카 5웹 9 보장 앱솔 가고 뚝뿌이 가고 이렇게 가겠다 잠깐만 이렇게 빠지고 블랙메탈 빠져야겠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세트 한다고? 그럼 나중에 코스모이스 링이 빠져야겠네 와 12포 나왔네 1 2 3 4 4 5 6 7 8 9 아니네 타일벨 타일한가? 그냥 9 보장 간다고? 이거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거 끌어올린다고? 9 보장 갈거면 4 5 6 7 8 9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나중에 여유되면 AD 좀 하고 일단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완전 지금 보내면 못 봐줄거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뭐 이거 바꿔야죠 일단은 무기를 먼저 바꿔요 15포 완작인데 AD 좀 달아놓지 돈 많이 들었겠다 무기 바꾸고 무기를 0순위로 두고 보조가 2순위로 들어가야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추업 맞출거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8,90 이상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뚝배기 들어가야되고 장갑 바꿔야되겠죠 에디도 웬만하면 에픽 이상으로 좀 추천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 그러네 펜턴트 하나 열리죠 그러네 생각을 못했네 벨트가 빠지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 근데 벨트가 당장은 급한거 아니니까 타일이 비싸니까 일단은 순위로만 빼놓고 그걸 다음에 신발 바꿔야죠 일단은 이거는 끌어올려도 괜찮을거 같긴한데 작이 뭐야 작이 뭐야 53 7,8,2,5,6 아이 38 하나 들어왔구나 모르겠다 난 찝찝한거 안좋아해가지고 완작이 아니네요 53이네 이거는 완작했네요 하나 미스 떴나보구나 일단은 두개는 좀 고민해볼만할거 같아요 17성 올리면은 상관없는데 하아 찝찝한건 좀 그렇지않나요 개인선택인거 같고 난 찝찝한거 안좋아해가지고 제 아이디어 아니에요 블랙메탈 바꿔야되고 일단은 무기를 먼저 바꾸구요 1순위 무기 바꿔 그 다음에 2순위 보조 바꾸고 나머지는 나오는 순서대로 하는게 좋을거 같애요 그래도 블랙메탈이나 망토부터 하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추웁이 제일 낮으니까 무슨 말인진 이해하셨죠 제일 추웁 낮은걸로 먼저 바꿔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리는게 맞는거 같애 이것도 나중에 바꿔야겠죠 이해하셨나요 무기 보조를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부터 세트를 맞춰야겠죠 추천은 세트를 먼저 먹어야 되니까 세트 먼저 먹을 수 있는걸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먼저 가는게 좋고 그러면은 세트를 먹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 웬만하면 나오는 순서대로 어 그게 제일 좋을거 같긴해요 여유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잘해준거 같애